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기도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40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한 단락 또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에 포함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격적인 이 삶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장은 1장에 이어서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바울의 중보기도 바로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에 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그만큼 호흡이 끊기면 여러분 영적인 내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때는 지금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되는 거고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학입니다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이 바로 예수 노 웨이트 그래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수도 있지만 노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즉시 예스라는 응답을 받을 때 그것만 사실 응답으로 관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의 범위로 들어가죠 자 예스 하나님께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A를 똑같이 주시는 경우죠 이건 이제 올바르게 기도의 방향에 맞았을 때 자 근데 노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무응답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B라는 형태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 또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B라는 응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 내가 잘못 강구했을 때 나에게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웨이트 기다려 주긴 줄 건데 나는 지금 안 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났겠다 라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A를 구하면 기다리십시오 A++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9.9도까지 물이 안 끓는다고 애타하다가 사실은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100도 뛰어 사실 물이 끓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99.9도까지 시컷 기도하다가 이제 흑암이 무너지려는 찰나에 내가 먼저 포기해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결국 기도 시간은 성삼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기도의 파워 왜 기도가 파워냐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워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고 2, 3, 7, 1, 5천 종족 보그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헤블리 미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현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세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 같은 죄인들이 보통 자복하는 기도 해기하는 기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분에는 무릎을 꿇고 바로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고 숭복하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근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적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특권을 얻었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된 겁니다 불통했던 관계가 다시금 소통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우리는 기도구를 간혹 노동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거죠 아버지라는 표현 어떤 종교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비 빼고는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어안 자체도요 귀신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해서 달래면서 섬긴다는 뜻이 있거든요 두려워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속인이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 있는 어느 부목사님 현장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거든요 돌아오게 된 이유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신당에서 그 얘기 듣고 돌아오시거든요 귀신의 세계는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신 거거든요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란 표현 자체는 굉장히 친권적인 관계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 시간 자체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도 다 기도문 있고요 기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 세상 종교 및 무속인의 기도는요 철저히 악령의 역사입니다 기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기도하면 할수록 바로 그 폐망의 멸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성력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끝은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전에 나오는 속사람 바울 서실만 나오는 단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사람 우리 육신과 대조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일단 인간의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속사람 모르죠 영적 비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인 것처럼 이 땅에 우린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겉치려 하는 거 겉사람만 강조하고 거기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속치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살아가죠 사탄의 바운더링 안에 영양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우리는 영적 존재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강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도바울도 두 마음이 싸웠던 것처럼 중생한 하나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성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육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육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으로만 강건해지고 비로소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늘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어느 쪽에 밥을 주냐에 따라서 육이 더 강해지냐 아니면 내가 영이 더 강해지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막연한 불건전 신비주의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다?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시는 시간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시간 가장 성경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파워냐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고 기도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다운로드 되는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파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권이 있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빛이 다르고요 목소리를 크게 늦다고 해서 영권이 아닙니다 작은 말을 해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영적인 힘을 상대방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광케 하는 여러분들의 언약기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도의 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기도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은 사실은 내 힘은 아니죠 그건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을 나의 충만으로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 얻은 이후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영접하는 거 믿어지게 하는 거 구원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신 것은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이제 구원 얻은 이후부터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면서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침로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거는 영접 차원을 넘어서 이제 뭐해라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괴사람은 막연한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자꾸 유괴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 즉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지라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문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WIO죠 위드 인만을 원리에서 함께 누리는 가운데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 에베소 교인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너희가 알아가기를 원해 이것이 사도바울의 중복이 되었습니다 안다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학습화된 그냥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적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알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줄은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현장에 나가서 결국 그리스도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영적인 진단 들어가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딱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 여섯 글자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남녀노소, 강, 나라 빈부기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하게 많은 사람들 현장 속의 사람들을 정확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 쑤셔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에 맞게 진단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수용성으로 우리 역시 복음의 눈으로 많은 영호들을 품는 영적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는 동일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계속되는 바로 복음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우편에 앉혀버리는 그야말로 지옥 배경에서 완전 절대 절망에서 이제는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높여버리신 겁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잔으로 완전 신분을 상승시켜버리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깊은 사람 바로 이 성욕신 사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적인 이 대속적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살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길고 깊고 그들을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못 건질 죄인이 없고 또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방법 방구석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현장 나갈 때 상대방이 복음 받지 않아도 저 사람이 받지 않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거기서 또 그 사랑 깨닫게 되고요 현장에서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장례가 나서 충북 영동에 조문예배 갔다가 사실 화장한 채로 그대로 새벽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타고 오니까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은 피곤한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가 먼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도 빨리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강단의 성취를 그날 바로 그 성취를 맛보고 오는 그런 장례 캠프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에 맞게 편집하고 또 현장에 맞게 설계하시고 2, 3, 7에 맞게 디자인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2, 3, 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자신과 업과 현장을 보좌하는 70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의 이제 중보기도의 결론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확신과 송영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본인이 하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지금까지 내가 드린 중보기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실 거야 라는 분명한 중보기도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석 1장 5절에도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굉장히 과소평가하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힐 때가 많고 또 기도의 스케일 자체를 그냥 내 먹고 사는 그 바운더링 안에 가둘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 목사가 하나님의 자료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성도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할 때 현장에 영적 지갑 변동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걸 아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서든 자꾸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종지인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단의 인사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봉은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면서 늘 두 번째로 하는 강단의 인사말 저는 그걸 기륙게 쓰고 항상 그걸 기다렸다가 바로 적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완전히 강단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스커트랜드의 종교개혁자던 존 낙스 존 낙스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핏박자 메리 여왕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백만 대군보다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시간도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생업을 넉넉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파워를 또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또 체험해 보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나와 현장과 또 2, 3, 7 현장을 살리는 치유 서미스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